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잡고 이거 분명히 폭탄입니다. 어 폭탄 아니네. 콜 어 안맞았네 아까 아까 잠깐만요 빠져야겠다. 탱크 잘하는게 아니구요. 같이 놀다보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냥. 오 맞췄다. 오 저쪽에 있네. 안놀아줘야지. 자 A 너무 앞으로 갔는데. 자 원래 이렇게 아 탱크 타는거야? 올려줘 당연히. 얼마나 잘 타는건데. 오 아니구나. 미스. 자 뒤로 빠지고. 유플요? 유플 요즘 잘 안해요. 왜냐면. 레인보우식스 안하거든요 요즘. 그래도 하셔도 돼요. 이게 안쓴다는거. 이게 문제죠. 오 뒤로 가야겠다. 지금. 본진쪽에. 라보있죠. 오 샷. 아군이 참 잘해요. 오 멋지다. 어 안돼 안돼 안돼. 다 배더미. 오. 오. 다 빠지네. 거점 돌리구요. 오늘도 맨날 닉가 봤는데요. 항상 이런식인데. 내리고. 이쪽으로 가면 치약점인데. 일단은. 나부랑 놀자. 오. 메롱. 오. 좋아. 네. 안녕히가세요. 헐. 히치님 안녕하세요. 히치 초보 맞는데? 히치. 헐. 빠지고. 어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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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헐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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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별풍이 두번이나 터졌습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탱크가 왜 이렇게 안터져요? 어? 대박인데? 어어찌받니? 어팬 가입하셨어요? 축하드립니다 바쁘신가봐요 바쁠 때는 일해야죠 뭐야 이거 빠지고 감사합니다 어? 저기 없고 어? 용권님 일하세요 빨리 일 잘한다 수리했구요 잘탈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뭐 하나 알려드릴게 있는데 연말 되면 기부 나올겁니다 그럼 기부해주시면 되요 유튜브게임에도 기부가 나오겠죠? 안 맞네 한 대 오고 해가 아닌데요 어? 뺑소니? 어우 쪽팔려 어? 쪽팔려 딴 데 보고 있는데 알아서 봐 알아서 하시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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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